어 밑에 한 명 있다. 아 죽었네. 내가 글로 갈게. 가자. 나가자. 나가자. 근데 여기 뭔가 길이... 갈 수가 없어.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? 그러니까 뭔가... 아 여기 왼쪽 길 있다. 없네 없어 없어 없어. 어 없어 없어 이리 와. 이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. 어 그치.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로 이렇게 해서 옥상 어디로 가는 게 아닌가. 어... 잠깐만 뭐 있는데? 없나? 뭔가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. 어 뭐야. 이쪽 이쪽 이쪽. 일로 와봐 일로 일로. 진통제 먹었다. 이쪽으로 와서. 2층으로 와서. 어... 여기 와서. 어디지? 잠깐만. 아... 잠깐만. 베란다로 나가는 것 같은데? 근데 아니야. 여기 있는데? 어디? 여기 뭐 문이 있는데? 어 일로 나가면 되잖아 이쪽으로. 아 여기네 형 여기야 일로와.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. 어 뭐야 안 떨어져. 안 되는데? 어 됐다. 어? 그쪽으로 살짝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이거 어떻게 돼? 난 안 되는데. 거기로 뛰어 거기로. 그냥 거기로 뛰어. 수직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. 안 돼. 안 돼. 안 된다고? 어. 마모나 너에게 맡길게. 애졌네. 마모나 너한테 모든 걸 맡길게. 삼지창 이걸로 깨란 얘기요? 뭐 힘드에. 아 해봐. 아 뭐야. 어 뭐 개가. 어 개가. 개가. 개가 날 때려. 어 거기서 계속 트라이 해봐. 어 트라이 할게. 트라이 할게. 트라이 해봐. 트라이 하다보면 되니까. 어. 어. 어머나. 어 됐다. 어 됐다. 이거 근데 왠지 꼼수 같아. 원래 이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.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어. 아 여기 알루미늄 관 있네. 오지마. 여기 맞네 알루미늄 관. 어 오케이. 알루미늄 관 세 개만 먹어면 돼. 우리 가필이 한 건. 강철 자물쇠 먹었어. 강철 자물쇠. 어 먹었어. 어 잠깐만. 뭔가 꼼수인 것 같긴 한데. 어 그게 우리가 왠지 여기 꼼수로 들어온 것 같아. 어 오면 장땡이지 뭐. 잠깐 어 됐다. 똥개. 야 이 똥개야. 글로 갈게. 어 빨리 오세요. 여기 내가 좀비 좀 정리하고 있어. 반찬 남기고 간 게 많으시네. 좀비를. 아냐아냐 여기. 난 왼쪽. 미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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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. 봉지. 어. ORW. 오. 아 아냐아냐 여기 생각보다 많아. 붓어있어. 품어있어 내가 보낼게 내가 오우 방금 내 등장에 방금 삼지창 날라온거 같은데? 아 미친 삼지창 없어 일로와 또 하나가 증발했다 잘 챙겨 삼지창 음악 냄새 왜? 두개 밖에 없어 아 미친 오 나도 한개 날라갔다 이거 와 방금 허공에서 사라졌어 날라가다가 삼지창이 그래 그런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가면서 가면서 내가 공을 줄게 어 나 날라갔어 잠깐만 자 붐 하나 더 있어 형 형 던져야돼 던져야돼 없어 오우 젠장 체력 입었지 조심좀 하세요 빨리 빨리 삼지창이나 먹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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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기 별 우리 지금 무기 별로 없어 우리 내꺼 다 먹었어 형이 아니야 나 세개밖에 없는데 나 한개밖에 없는데? 증발하네 증발해 이게 어 이상하게 증발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하게 증발한다니까 날라가 날라가다가 사라지네 뭔가 이상하게 증발한다니까 괜찮아 난 세개 있으니까 근데 이거 솔직히 화약은 다 어디있냐 아 이런 집안이나 이런 데 찾아봐야지 뭐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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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아주 위험해 아 공격이 실패하면 날아갈 수 있대 아 진짜요? 어 신즈님이지? 응 진짜 신즈님 정말 잘한다 게임 신즈님 안 해본게 없는거 같아 그니까 말이야 아 지금 보니까 서랍도 열 수 있어 화약 얻었어 하나 나도 화약 얻었어 그럼 내가 두개 먹었네 야 근데 연지탄 저것도 저거 어디서 나오냐 와 뭐야 300개를? 그니까 300개 해줬는데 야 300개 언제 먹지? 아 이게 파밍했지 오 깜짝이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차분하게 죽여야겠다 납 부스러기 나오네 방 철라사 뭐있나? 뭐지? 아 미친 오! 오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여기다 한 방에 딱 맞히면 죽지 않을까? 뭐있는데 여기 튀어나와잉 튀어나와 아주 뭐지? 오 깜짝이야 와 와 내 뒤에 내 뒤에 무슨 그림자인줄 알았네 그 왜왜 그림자인줄 알았는데 좀비가 내 뒤에 반짝 붙였었어 와 형 어디까지 간거야? 야 너 바로 여기 얘네 무조건 헤드샷으로 헤드샷으로 죽이면 한 방이야 개 개 너무 새끼 개가 그렇게 세진 않아 토끼가 제일 세어 어 인정 많은 토끼 개 아빴어 많은 토끼가 진리였어 많은 토끼가 진리였어 여기 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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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부모부터 잡아 부모부터 아냐 지금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됐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일부러 갔다 1개 넣은것 같다 아 나 하나밖에 없어 형 뭐해 잡을줄 알고 내가 일부러 니가 내 등등에서 날릴줄 알았어 형 지금 바닥에 하나 더 있는거 있었네 안먹었었네 내가 먹었어 딱 2개 됐어 아 그래? 오케이 두개 두개씩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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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다 좀 이따 가서 리필 좀 할까 그게 나을거 같은데 2 2인데 우리 2 2 아 미친 아 망 누르다가 또 또 화를 만들었어 형 화를 몇 개를 만드세요 지금 어 너 하나 가잖아 어 화를 무슨 4개를 만들고 있어 지금 화살도 없는데 아니야 너 주려고 만들까요 마모나 걔 양궁 오졌다 어 잠깐만 뭐야 여기 와 부모가 야 저 저 어디 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약초 붕대랑 이거랑 다른건가였나 아 이거는 그냥 붕대고 약초 붕대가 없어요 근데 소형 붕대밖에 엔진은 먹고 불이 있죠 혼자 이게 어디다 필요한거야 너였지 자 화약 하나 발견했어 화약은 담아왔어 화약 담아왔어 도대체 납 연지탄 어디있는거야 어 납 연지탄 먹었다 하나 먹었는데 백개씩 나오네 백개씩 나오네 좋네 그러면 그러면 두개만 찾으면 된다는거네 아 우와 개빠르네 와 지금 아 물병 나오고 그냥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그중에 하나를 그중에 두개를 먹으면 되는거 같애 나 며지탄이 안보여 나는 나는 어디서 나왔냐면 건물 2층에서 나왔어 그러면 흩어지자 어차피 지금 좀비는 거의 다 잡은거 같거든 그래 어 난 며지탄만 먹으면 되니까 설마 화장실 왠지 여기 하나 있을거 같애 하나 더 2층에 어 뭐야 나온다며 그거 나온곳에 근처있지 않을까 그치 변비소리가 없네 어디 좀비소리 어디서 나는거지 좀비소리 음 우리 다 파밍했네 아 지금 보니까 5시쪽으로 가야겠네 5시쪽 왠지 이쪽에 있을거 같애 2개 2개나 먹어야되면 놓친거일수도 있어 어 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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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내가 어 다 먹었어 어 다 먹었어 거기 2개 있었어 나이스 어 클리어 어 훌륭하다 근데 나 3지창이 하나밖에 없지 왜 망한거야 형 나 3지창이 왜 하나밖에 없지 어 여기 템있는데 일단 퀘스트 완료할게 어 오케이 자 좋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거 지으라고 하는거야 캠프를 업그레이드하면 자동 외벽이 쳐지는건가 아냐아냐 캠프 업그레이드하면 아마 넣을 수 있는거 늘어나는걸걸 캠프 캠프 레벨이 너무 낮아서 더이상 레벨업을 할수가 없대 캠프 레벨이 너무 낮아서 더이상 레벨업을 할수가 없대 캠프 레벨이 너무 낮아서 더이상 레벨업을 할수가 없대 음 캠프는 어차피 내가 다 만들어놨어 캠프는 어차피 내가 다 만들어놨어 됐다 잠깐만 불격 소총 전문가 이번에 캐스트 완료하면 막으면 뭐 하는거 가르쳐줄거 같애 어 어 뭐야 뭐냐 무기고를 만들수있다는데 어 강철 박판이랑 나무판이 필요해 강철 박판? 어 그리고 또 뭐 강철 나무판 나무판? 강철 둘다 강철이야? 아니 아니 나무? 잠깐만 너 너 지금 아이템에 아이템중에 강철 스프링은 있다 아니 그거 나무판있어 나무판? 어 어 나무판있어 한개있어 어 나 나무판 그 창고에 넣어봐 아님 나 주던지 알았어 아이템 줄수있네 여기 줬어 잠깐만 그 다음 그 다음 필요한게 강철 박판은 어떻게 만들지? 그거 제작하는데 있을거 같은데 네 제작이 없어 잠깐만 나무판이 있고 어 좋다 이게 스킬 생존 없네 짐 레이너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님 무기고 주방 악세사리점 주조소 아니고 뭘 만들어야 되지? 잠깐 저 다시 말 걸어보자 어 여깄다 이 퀘스트하면 준다 잠깐만 그러면 농장가서 삼지창 좀 워트포 갈까? 그래 어 농장가서 퀘스트 하나 하면 그걸 준대? 어 아니 퀘스트하면 강철판 줘 아 오케이 어차피 삼지창만 먹고 나가면 되니까 일로와 일로와 이번 레벨 아주 맘에 들어 그래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번에는 그냥 삼지창만 먹고 가는거야 삼지창 먹을거면 그 애들은 40마리 잡을 필요도 없네 가는 길에만 먹으면 되니까 어 가는 길에 있는 애들만 먹으면 되니까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우리 여기 많이 올 것 같다고 아 아 너 너희들 아니야? 삼지창 있는 애만 죽인다 여깄다 그렇지 여깄네 삼지창 들고 있는 애만 죽여야지 너 지금 삼지창 몇 개 있어? 나 4개 오케이 나 지금 4개 뭐야 좀비 소리 나는데 뭐지? 5개 아 여깄네 6개 그냥 일반 몹을 잡아도 주네 삼지창을 어어 삼지창 들고 있는 몹 잡으네 들고 있는 몹 아 나 바보다 일반 몹을 잡으면 주는게 아니지 내가 잡았기 때문에 거기 삼지창 있는거지 그렇지 삼지창 있는 애들을 잡아야지 됐어 나는 삼지창 됐어 됐어 가자 이제 나가자 나가자 형 걸 나눠 그냥 형이 앞에 가서 다 먹었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그렇게 하자 나 있어 잠깐만 너 지금 몇 개라고? 4개 됐다 6개지 어 어 가자 나가자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까 한 개밖에 없었거든 내가 아까 한 개밖에 없었거든 캠프 캠프로 가죠 삼지창이 제일 좋은 무기 아니야 이거? 삼지창이 제일 좋은거 같아 너도나도 한방샷 응 거의 진짜 죽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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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성님 빼고 어 어 마이피아 철탑을 건드리는 사슴을 제거하네 뭐 사슴을 제거해야 돼? 어 사슴이 자꾸 철탑에 건드려서 어 자꾸 자꾸 죽는데 그래서 걔네들 다 없애버리대 철탑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사슴을 없애래? 뭐야 그게 사슴이 철탑에 걸려서 사슴이 계속 죽는데 사슴을 그래서 다 죽여버리란 얘기야? 어 사슴이 사슴이 저거거든 저거거든 저거가 저거 저거 아 아 공기요? 어 가네 가 어 가네 어 사슴 다섯 마리만 잡으면 돼 오케이 오 오 이번에 이번엔 삼지창 잘 챙겨 잃어버리면 안돼 이제 잃어버리면 좀 귀찮아죠 그니까 이제 붐원은 안그래도 자꾸 두 방 날려야 돼서 이제 붐원은 헤드샷 한 방만 넣어드리려고 붐원은 헤드샷 한 방이 제일 진리야 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잡아 우와 컨저링 오졌다 위에다가 이거 인형이야 뭐야 애기 달아둔 것 봐 와 어디 아니 내 쪽에 있어 야 방금 사슴에 나 삼지창 세 마라 났어 안죽어? 어 이거 형 형 이거 오른쪽에 봐봐 여기 매단거 봐봐 어우 잔인해 아 너 인형 아냐? 형 잠깐만 뒤에 한번 먹어 그냥 먹어 어차피 나 충분해 아 헤드샷 뭐지? 야 야 살살 어 살살 좀비가 세지나봐 한방에 안죽어 그래? 어 한방에 안죽는 좀비가 생기는데 아 한방에 죽어야 재민데 어 어 어 또 사라졌어 삼지창 한개 어 여기 사슴 있다 어 사슴 죽여 한방에 죽는데 어 어 어 형 형 형 형 어 어 어 어 내가 사슴한테 몸통 박치기 당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사슴한테 몸통 박치기 당했어 됐다 끝났어 끝났어 나갈까? 잠깐만 나 이거 먹어야되 이거 먹어야되 이거 여기 뭐 더 없나? 여기 파밍 할만한데 여기 되게 쉬운데 어 아이템도 있어 아이템도 있어 나무랑 나무랑 이런거 먹으면서 가자 한방에 돌지 뭐 여기 여기 맵이 참 맘에 드네 어디 뭐 들어가는데 이런데 없어 기습을 안 당하고 된거 같은데? 다 돌았나? 엄청 넓은데 맵이 굳이 아니 근데 캐스터에 깼으니까 굳이 돌 필요가 없지 그렇긴하지 가자 그래 나가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거는 어 무기고야 무기고 빨리 총 만들어야지 그래 그래 내가 이제 대화 걸게 대화를 걸어? 그럼 다시 처음부터 캐스터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나? 어 알겠어 여기 스토리 설명좀 해줘 스토리를 읽어줘야돼? 대충만 대충만 알았어 나 궁금해서 그냥 일단 짠 어 이제 사슴들이 중계기를 계속 방해해가지고 이제 중계기 연결이 다시 돼서 모집신호를 하고 있대 생존자 모집신호 아 근데 우리가 가기 전부터 이미 철탑 울타리를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이제 걔네들 찾으러 가는거야 그거 누가 있는지 아 누가 있는지 그 안에는 어 종교 종교 같은걸 만들었다는데? 종교 같은걸 만들었다고? 걔네들이? 누가 누가 이 사람 이 NPC를 숭배하는 종교 같은걸 만들었대 와 미친 뭐야 이 주인공? 아니 저기 이 NPC? 어 근데 걔네들을 믿지 말래 믿지는 않은데 시간 나면 한번 찾아가보래 애졌네 오케이 잠깐만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무기고를 만들 수 있을거야 넌 개불광철 박판이 왜 없냐? 뭐야 깨면 준다메 어 어 잠깐만 아 강철 박판이야 강철판이구나 잠깐만 써봐 얘가 주는게 강철판이요? 어 어 강철판 강철 박판이 필요한거고 지금? 어 아니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레벨 6돼야 돼? 됐다 뭐지 레벨이 오른다고 해서 제조법이 올라가지러 갔네 잠깐만 아 괜찮은데? 아 이거 제조법이 잠깐만 전체 무기 맞는데? 음 음 음 지금 뭐가 문제야 지금 강철 박판을 만들 수가 없어 그거 퀘스트해야 주나? 퀘스트해야 줄거 같은데 이름 들어보니까 어디가서 뭐 이렇게 주울 수 있는 그런 템이 아냐 그러면 일단 다시 두 번째 퀘스트하자 음 주조서에서 만든다고요? 깨다보면 줄거 같은데 주조서가 어 그래도 강철 아 이거다 이거 화약연구소 나무라 나무라 강철판 나한테 두개 줘봐 아 오케이 그걸로 화약연구소를 만들면은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거야? 강철판? 어 강철판 두개 몇개인데? 아 있네 있어 있어 세개 있다 세개 줄게 어 줘 줬어 오케이 따라 나와봐 오케이 아까 전에 우리 거기 베이스캠프에 만들자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 우와 오오오오오 이걸로 이걸로 화약이랑 무게 만드네 여기서 이제 화약이나 약물 만든대 물약이나 화약같은거 만드는거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할까? 어 내가 업그레이드 했어 어허 어 3레벨 되니까 아 이런거 막 생기네 그러네 화약과 물약을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보게 만드는 환각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또 뭐야 뭔소리야 이건 괜히 사람 한번 만들어보게 하려고 이렇게 썩어났나? 됐어 일단 그거는 만들었으니까 됐고 응응 어우 야 스케일이 있네 어 됐다 야 나 캠프 캠프 경험치 다 만장찍었어 이제 퀘스트를 깨야지 올라가 한계치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로 좀 더 더 몬스터가 더 쎄다는거야 항시 쎄어 괜찮아 흐하하하하 그다음 안전실 이거는 뭐 보..어 며칠 이전 마을에서 아주 보안이 철저한 건물을 발견했대 어 거기 아이템 많대 어 오케이 그래서 어 그 집에 있던 주인이 총 쏘다가 발코니에서 떨어져가지고 좀비한테 시원하게 뜯어먹혔어 야야? 그니까 우린 이제 개 시체 찾아가지고 시체 뒤진 다음에 어응 열쇠를 찾아서 그 건물에 들어가면 돼 아하 오케이 아우 야 내가 하는거보다 훨씬 편하다 가자 어 앞으로 그런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미친 또 갈라왔어 한계 여기 여기 아래 하나 있는데 먹어 이거 빨리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얘네 뭐야 왜 안죽어 그니까 형 앞으로 이거 정조준 해 그냥 정조준 해 정조준 해사하는데 날아갔어 방금 철탑을 지우시고 그거 디펜스 미션하시면 5렙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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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견된대 우와 얘네 뭐지 이때까지 봤던 좀비 이런 애들이 아닌데 나 또 두근두근거려 치료약 있어? 어 치료약은 많아 엄청 많이 먹으라고 그럼 빨리 빨리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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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된다 이제부터 같이 안다니면 절대 안된다 이거 펜이다 방철나사 우와 이것도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들고 다녀 뭐지 어 뭐지 닭인가? 닭이야? 두루미인가? 아닌데 뭐 있는 뭐지 저게 새야 새 새 날개 잘하죠 날개요 날개 잘하죠 날개 잘하죠 아 날개 날개를 어우 야 뭐 페리칸이야 뭐야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어 끔찍해 형 템좀 제대로 챙기면서 가 아 야 무기 바꾸는거 휠이다 휠 강철 격자있다 어 휠도 있고 1 2 3 4번 하면 돼 1 2 3 4번 나 지는게 깨달았어 어 아 1 2 3 4? 그래 오케이 어 뭐야 떨어져봐 싫어 니가 무서워 형 형 바로 내려와야 돼 가자 야 페리칸 여기서 페리칸 페리칸 어 어 페리칸 치킨자 오오 아 미친 어 빗나감 진짜 안죽는다 되게 평범한 애들이 안죽어 되게 평범한 애들이 와 미친 잠깐만요 초콜릿밭 좀 먹고 큰일났다 이제 내 체력없다 약 없어 약? 약 여기 있네 오 야 페리칸 온다 페리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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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잠깐만 우리끼리 쏜다 오케이 오케이 페리칸이 약하네 어 그래도 그래도 뭐냐면 완전 죽네 다행이다 죽네 다행이다 이게 잡아? 어 오 깜짝 오 방금 좀 좀 오 오 오